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봄에도 축제, 지역 축제 가면 과자도 엄청 비싸게 팔고 뭐도 엄청 비싸게 팔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경북 영향의 한 시장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KBS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들이 과자를 사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놀랐거든요.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과자는 그 당시에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비단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요. 짚어주신 대로 경남 창원의 진해군항제 그리고 전북 남은 춘향제, 전남 한평 나비축제 모두 비싼 이런 음식값이 항상 논란에 올랐고 사람들이 이게 5만 원짜리 삼겹살 세트인데 과연 가격에 합당한 것이냐, 사진 등을 많이 올리면 다들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 그때마다 논란이 또 되풀이되기도 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릿세도 내야 되고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외지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격을 올린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렇게 일단 바가지 쓰고 나면 다음번에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들이 각각의 행사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행사가 그리고 축제가 예정돼 있으면 입찰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거의 외지에 있는 상인들이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또 드리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도 또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찬 부대변인은 강원도가 고향인데 강원도에도 축제 특히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단속합니까? 강원도는 저렇게까지 과도한 바가지 요금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못했습니다만 그런 단속을 하지 않아도 요즘은 자체적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올해만 해서 끝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적정선에 유지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의성을 갖추고 음식도 맛있게 대접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금 축제를 올해 장기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시장에 저런 음식도 있습니다만 천 원짜리 꽈배기도 팝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